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콕 찍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조상님의 불꽃 탭댄스를 보고 겨우 탈출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봅시다. 제목 잘 들어 우리 아빠 개싸이코다 결혼하잖아 너 반드시 죽어 큰 예비 시누이의 경고 언니 정말 고마워요. 원지 이거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일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학시절부터 연애를 했던 남친과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려던 여자입니다. 제목 그대로 이 결혼 그냥 여기서 멈추고 엎어야 하는 건지 도무지 답이 안 나와 쓰는 거니까 보시고 존중해 주세요.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. 이제 곧 상견례를 해야 하니까 남친이랑 같이 좋은 식당을 좀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요. 이 남자가 갑자기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야 해줄 말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고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하더니 저한테 막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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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 가정사를 다 풀어놨는데요. 하... 이걸 듣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띵하고 그러니까요. 저희 남친은 2녀 1남 중 막내인데요. 누나들과는 5살 이상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. 네 맞아요. 거의 뭐 늦둥이 그런 거죠. 여하튼 남친 고백에 의하면 자기 누나들 2명 모두 아버지와 절연에 가까운 상태라서 아버지가 참석을 하면 상견례는 당연히 안 올 거고 결혼식도 마찬가지 안 올 것 같다고 해요. 뭐 누나들에게 직접 물어본 건 아니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자기 예상엔 100%라고 합니다. 둘 다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한다고 하네요. 정말 오래 만났지만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라 너무 충격이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뭔데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봐라 이랬더니 우물쭈물하던 남친 말이 이래요. 누나들은 가족들 중에 오직 아버지하고만 사이가 나쁘고 어머니와 동생인 본인과는 사이가 되게 좋다고 했습니다. 뭐 뒤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저도 남친 어머니랑 언니들 몇 번 봤거든요. 그래서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. 다들 사이 좋더라고. 그리고 아들인 남친은 아버지와 절연한 상태가 아니며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흔한 부자관계라고 합니다. 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것도 아니고 말이죠.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래 만난 만큼 남친 누나들과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. 막 못되고 이상한 그런 사람들 절대 아니고 아니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그동안 계속 쭉 받아왔거든요. 특히 제가 외동이라서 혼자인데 이 삼남매를 보고 있으면 무슨 그 뭐야 TV 시트콤에 나오는 그런 삼남매들 있잖아요. 딱 그런 느낌이라 너무 신기하고 즐겁고 또 되게 부럽고 그랬거든요. 너무 좋다고. 게다가 제가 또 막내 늦둥이 여친이라고 엄청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도 다 느껴져서 아 이 언니들 정말 좋은 분들이다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.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번도 안 보여준 건가 싶기도 하고 아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. 성격 되게 유쾌하시고요. 당신 딸들과의 사이도 되게 좋아 보였어요. 매번 뵐 때마다 그랬습니다. 이제 저하고 좀 많이 봤다고 친해졌다고 편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되게 조심스럽고 예의바른 그런 분이세요. 그러다 보니 남친 말이 도무지 더 상상이 안 되는 거야.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봐라 정확히 말을 해라 하니까 어렵게 꺼낸 말이 아래와 같아요. 아 그리고 저는 남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. 일부러 안 보여준 것 같아요. 일단 아버지라는 사람 성격이 그렇대요. 평소 말 자체가 너무 세고 본인의 논리를 엄청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누아들과 좀 큰 트러블이 있었던 것 뿐이다. 그렇다고 자식을 학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.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아니 이상하잖아요. 학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좀 트러블 좀 많았다고 자식이 부모랑 연을 끊어버렸다? 너무 이상하잖아. 근데 계속 물어도 그냥 우물주물을 이러고만 있길래 그냥 일단 알았다 하고 저 먼저 집으로 돌아왔죠. 그런 뒤에 부모님께 이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던 저희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아들의 경우 청각 시절엔 몰라도 일단 결혼을 하면 자기 아버지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법이다. 딸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연을 끊었다면 이건 참 심각한 거지. 그런 시아버지 있는 집에 시집가면 너도 절대 좋은 걸 못 본다. 등등등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시더니 이젠 두 분 다 저를 계속 강하게 말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? 정말 그런 걸까요?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딸들이 저련할 만큼 아들만 귀하게 키운 아버지니 그 귀한 아들과 사는 여자를 얼마나 피말리게 할지 이거 님 아버지가 정말 파악 잘하신 거야. 말 들어요. 2번 맞아요.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저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? 연 끊는 거 이거요. 부모 자식 간에 연 끊는 거 말이 쉽지 절대 막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건 아들, 딸 차별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며느리님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라고요. 남친은 같은 남자라서 그걸 모를 수 있는 겁니다. 자기 누나들 입장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결과만 전달하고 사실 이것도 숨기고 싶으면 숨겼을 거예요. 숨길 수 있으면 그런데 결혼하니까 들통나니까 말을 하는 거지. 자기는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요. 이거 절대 큰 문제 맞습니다. 아닌 길은 아예 발도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. 지금 당장 어쩌기가 힘들다면 그럼 가만히 살펴보기라도 하세요. 그 누나들한테 연락을 해보든가 하나면 한 사람이 그런 거면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이런 거는 원인 제공자가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고요. 또 그렇다면 쓰리다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. 여자니까요. 심호시자질보다 더 그지 갖고 매운 게 바로 시부시자질입니다. 그거 알고 계세요? 3번 어? 아니 이런 걸로 파원 안 하면 도대체 뭘로 파원 해요? 내가 더 궁금하네? 4번 님 남친은 자기 아버지가 조금 특이할 뿐이지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게 당연해요. 왜? 맨날 아들 아들 이러면서 특별 대우 받았을 테니까 누나들과 달리 이혼도 안 했는데 엄마는 만나고 아빠와는 절연을 했다. 그것도 두 딸 모두가 그랬다. 이건 정말 드문 경우야. 부모 다 연 끊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? 대부분 그래요.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그래도 부모니까 부모 자식 간의 기본 형식적인 연은 유지를 하는데 결혼식에도 안 오겠다는 거 이거는 그조차도 끊어진 거 아니야. 이렇게 친 자식들도 학을 떼고 버린 그런 남친 아버지를 며느리인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. 아들이 구해온 노비 취급할 때 불보도 뻔한데 하루하루 개고통이지. 5번 절연한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다. 거기다 딸들만 그랬다. 이혼 가정도 아닌데 이게 뭔 일이야? 담임아 아니 그 썩은 길을 꼭 가봐야 알겠어요? 아 네비가 고장났구나. 이러고 바로 유턴해야지 뭐하는 거야. 6번 딸 둘과 절연할 정도로 가부정적인 시부와 그런 아버지를 고장 말이 좀 센 정도로 치부하는 아들이라면 이 결혼하자마자 바로 본색 드러날 겁니다. 남자 99%가 그래요. 자기 아버지 판박이라 보면 됩니다. 따로 아빠 짓 남편 짓 생각도 안하는 작자들이라 그냥 지가 보고자는 그대로 행동하거든요. 님 남친은 단 1%의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스탠스예요. 자세 봐라. 썩었잖아. 7번 아니 남친이 위험신호 보내주고 부모님은 대놓고 말리고 있으며 조상님들도 파원 버튼 위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아니 그냥 온 우주가 탈출하기 빌고 있는 중인데 설마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선원들 구하려 아덴만의 여명작전에 투입된 용감한 특전사들처럼 예비 신우들과 시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네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? 그게 아니면 로미오와 줄리엣급이라고 여기는 건가? 그런 거요? 전자라면 그거는 특전사니까 가능한 거니까 그냥 포기해요. 뒤진다. 그리고 후자. 이것도 그래. 결국 둘 다 뒤지는 엔딩이잖아. 포기를 하라고. 남친 누나들이 자련한 거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아직 그 이유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는 놈이라면 지 애비랑 같은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. 즉 이 결혼하면 이제 네가 그 누나들 꼴 난다는 거지. 알겠어요? 9번. 아 됐고 그냥 아빠 말씀 들어. 나가서 쳐 뒤지지 말고. 뭐야? 추가. 여러분들 써주신 댓글들 정말 잘 읽어봤고요. 저도 그래서 남친 큰 누나에게 연락을 했고 그냥 다 물어봤어요. 언니 제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다 사실이에요? 라고요. 그러자 이렇게 먼저 물어보니까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겠다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이래요. 일단 남친 말처럼 아들딸 차별은 없었던 게 맞대요. 그런 건 없었댑니다. 차별 없이 그냥 무차별로 다 잡았다고 해요. 그게 뭐든 당신 고집대로 안되면 바로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안되면 바로바로 물건들 다 집어던졌다고 하는데 이때 던진 게 가벼운 것뿐만 아니라 TV, 밥솥 등등 물건들 안 가리고 손에 지피는 대로 다 던지고 부수고 그랬대요. 항상 읍박 지르고 말도 안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당신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 아무 생각 없는 등신으로 만들고 특히 이 새끼, 저 새끼, 그 새끼, 알 새끼 등등등 온갖 심한 욕설과 또 기분 나쁘다고 이유없는 폭력 휘두르고 그래서 딸들, 언니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독립 상경했고 꾸준한 상담 치료를 받다가 결국 몇 년 전에 도무지 답이 없어서 그냥 연을 끊어버린 거라고 해요.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꽁꽁이, 그게 저희 남친이죠. 꽁꽁이는 엄마랑 우리가 사람 대접은 받을 수 있게 해줬어. 정말 착하고 순한 녀석이지만 그래도 결혼하란 말은 못하겠다. 만약 우리처럼 절연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하지 마라. 이러더라고요. 바로 여기서 저도 결국 결심이 제대로 들었습니다. 대학 시절 내내 연애하고 서로 취준 생일 때 응원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는데 그냥 인생이 허무해요. 댓글 1번 하! 추각을 보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네. 아니 지금 네가 쓴 그게 다 학대지 학대가 아니면 도대체 뭐야 뭔 소리야? 2번 여기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죠. 자기 가족에게 욕하고 윽박지르고 물건 던지는 이거를 학대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남친도 본인도 훗날 지혜비랑 똑같은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될 거다 이거야. 운명이야 이건. 3번 제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. 아니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. 저희 남편은 부모를 이기는 사람입니다. 물론 저도 그래요. 저희 부모님이 선을 넘으려고 하면 바로바로 막아버리죠. 이거 안 되면 그 남친 큰 누나 말대로 그러니까 열을 끊는 게 아닌 이상 절대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. 아이씨.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나한테 뭐 어쩌라고. 이딴 소리 들으면서 살기 싫으면 그냥 끝내는 게 맞죠? 잘했어요. 이 결혼하려면 남자가 최소 자기 부모는 이길 수 있어야 그나마 가능할 건데 보니까 그런 집도 아니네. 잘 튀었다. 5번 뭐 딸만 패는 게 아니라 아들도 패다고? 그럼 이제 며느리 패겠네. 끌 끌 끌 끌 다 패! 6번 저 아비라는 사람은 지가 지 새끼 혼새끼를 막은 걸 아예 모르고 있겠지? 참 이것도 불행이다. 일단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여기 댓글 나온 대로 남친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른다는 거 이거 역시 아니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. 그렇다는 건 결혼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난리 쳐도 편을 못 들어주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심호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. 지금 보면 자기 새끼들 두 명이 애비랑 연 끊고 사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이혼도 안 하고 꾸역꾸역 사는 거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냥 거기 젖어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뭔가 남편한테 크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거야. 심호 역시 그 어떤 힘이 돼주지 못한다는 거죠. 문제가 생겼을 때. 즉 쓴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.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런 사람들 못 바꾸잖아요. 평생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. 10년 세월 사기인가 아깝다고 평생을 조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. 죽을 땐 죽어야죠. 패가 아무리 좋아도. 그렇죠? 감사합니다.